이번 시간은 삼각비 여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현은 코사인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오른쪽의 삼각형의 변 AB의 길이는 R입니다. 변 AC의 길이는 X입니다. 각 BAC는 세타입니다. R분의 X를 각 세타의 여현 또는 코사인이라고 하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합니다.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R을 분모해, X를 분자해, 각각 값을 대입하고 계산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R은 5, X는 4이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됩니다. 2번 R은 13, X는 12이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됩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변 AB의 길이는 R입니다. 변 AC의 길이는 X입니다. 각 BAC는 세타입니다. R분의 X를 각 세타의 여현 또는 코사인이라고 하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합니다.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R을 분모해, X를 분자해, 각각 값을 대입하고 계산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분자형의 경우 X입니다. BAC의oute Vitane